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따이니로그 일단 오늘은 그냥 달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빌드로 근데 이 게임에 무기가 많아가지고 아직 안 써본 무기도 많고 캐릭터들도 지금 히든 캐릭터 있고 난리 났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근접을 키우고 싶었어 근접을 키우고 싶었는데 이 게임 자체가 원거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얘로 갑니다 히어로 능력은 1레벨, 4레벨, 6레벨마다 럭키가 증가한다 럭키 히트가 뜨면 또 좋겠죠? 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까보자! 렛츠고드잇! 자 시작하면 무기 3개 주는데 검 끼고 이제 망토 효과는 럭마다 데미지 10% 증가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사탕 먹고 검으로 때려야죠 오늘은 근접 끼워서 가봅시다 이 게임에 근접이 좀 힘들어요 자 열쇠 먹고 사거리가 짧아서 오케이 초반에 음식 먹으면서 레벨업 하구요 고기가 나아지면 좋은데 고기 나이스 차라리 고기가 럭떠으면 힘 3 증가로 바뀌는데 소울이냐 돈이냐 소울 괜찮은데? 아 아 아 요게? 럭! 아 폭탄 납, 납뱃 갓 각 폭탄 많으니까 여기 한번 열여 보구요 총은 나쁘다 총 못쓰잖아 오늘은 겁만 씁니다 레어 아이템 무기? 처음에 레어 무기 뜨면은 할만한데? 자 미노타로스 등거리라 좀 힘들어요 오케이 반피 좋아 반피 아주 좋고 깔끔하게 깔리오 레어 무기? 액세사리 럭 증가인가? 대쉬하면 일반 공격 다섯 번이 럭키티로 변한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내려갑니다 덱스 먹구요 레벨업 해야지 아 근데 힘이 안뜬다 지금 3-3-3-3인데 스탯이 대쉬하면 다섯 번의 공격이 럭키티 이제 럭키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드리자면 치명타랑 비슷한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 메커니즘은 치명타도 1.5백과 2백과 세지잖아요 그런건데 럭키티도 근데 이제 치명타는 데미지 올릴 때 치명타 데미지 증가합니다 요런게 따로 있고 럭키티는 치명타 데미지 증가합니다 안먹고 이제 논크리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에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논크리 그래 클리 안뜨는 빌드로 갈려면 럭키티 키우면 된다 고런 느낌이 있구요 아 근데 지금 큰일났네 덱스 올라가지고 빨간색 그게 안뜨네 이거 좋다 크리티컬 확률 0 대신 최대 데미지 100% 증가 요거 갑니다 자 이거 먹고 근데 캐릭터가 또 럭증가라 이사룡마다 그말엔 크리를 없애도 괜찮다 갓 무기 좋은거 활이랑 쌍절곤인가 일단 근접무기가 이거밖에 없네 이건 또 뭐에요 소울 먹자 오호 나름 여의봉 뭔데 나쁘지 않다 열쇠 하나 지금 덱스 넘어올리면 스킬에서 덱스만 뜰 듯 어 진짜 괜찮은데 싹먹고 소울아트 먹고 갓 아 내 덱스만 뜬다 일단 레벨업을 위해서 먹을 수 밖에 없네 요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오프엔드 오 좋아 좋아 제천대성 가면 이소룡 가면 이소룡 자 피하고 자 피하고 갓 깔끔하게 갈래요 뭐죠 잠깐만 일단 다 필요없고 파이어 데미지 주는데 파이어볼 3개를 날린다? 럭키트가 아닐 경우? 괜찮은데? 2빌 악마로방으로 갈까? 아니면 선으로 갈지 그냥 선 1 있는데 그냥 선으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로우를 쌓아둘까? 심연이라도 가게? 스택 못 쌌을 때? 매직 데미 증가 캐논이랑 건은 공속 증가 회피 1 어? 아 근데 진짜 살 게 없다 그냥 그냥 갑시다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살 게 없다 자 한번 올려줍니다 스태미나 아니면 체력인데 스태미나 스태미나로 이제 대시 많이 하자 아 크리티컬 히트 이제 없으니까 별로 쓸모없죠? 경험치 때문에 가는 건데 그냥 상자 가자 아냐 보상을 변경할 거랬나? 갓 아 스태프 까비 오케이 이거 먹고 당근이 단단하다 갓 갓 갓 언커먼? 아 너무 언커먼 뜬다 스노우 완드 넙 이거 뭐야 돌입깬가? 이것도 비슷하네 근데 얘는 최대 데미지 증가시키는 걸 부여해가지고 요게 더 나은 것 같다 축복하구요 이것도 써볼까? 아 이게 공속이 빠르구나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사거리 좀 짧지만 공속이 마음에 드네 논클렘지 요런게 이제 럭키티가 먹어요 이런거 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싹 죽여주고 네 요게임이 영어로도 설명이 좀 난잡하게 돼있나봐 뭐 패치 내역 업데이트 예정 내역 보니까 영어로 이제 그 타이틀을 다 이런 설명글을 다 간편화 시킨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외국인을 보기에도 불편한가봐 그냥 내국인이 보기에도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우리같은 외국인이 하기엔 진짜 좀 빡세지 게임이 재미는 있는데 경호수 먹고 일단 먹을게 없구요 리롤 일반공격 5번하면 파이터마크 부여? 괜찮은데? 파이터마크는 최대 데미지 100% 증가하고 아니 파이터마크는 이제 루슬리스 히트를 10개 부여하는데 루슬리스 히트는 최대 데미지 100% 증가 그러니까 이런게 설명 자체가 불편하긴 해 그쵸 그냥 파이터마크 부여한다 이런걸 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뭐 최대 데미지 100% 부여하는 마크를 부여한다 여기에 아예 깔끔하게 설명이 돼있으면 편하긴 하는데 그런거를 싹 개선한다고 하네요 패치 예정 내역 보면은 돈 먹어주고 어 이게 쎄다 요게 쎈데? 돈 싹먹구 요거 먹어야지 힘이 더 오르는거 고비 먹으면 마디아머랑 레어? 열쇠가 없네? 한번 바꿔볼까? 밀리에 폰 나 열쇠가 없는데 글러브 나쁘지 않다 만드레익 맨드레익 갑시다 와 마크 표시되면 데미지 확세지네 운전무기가 쩔어 이런 공격을 피한 다음에 딜캐로 때려야 돼서 요런게 또 불편하죠 이거봐 이거봐 원거렸으면 진작에 편하게 했는데 깔끔하게 하지만 근접무기 챌린지니까 공속 10% 증가? 어 너무 맛없는데 디버프 효과 25% 증가 자 요거라도 내려갑니다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열쇠 열쇠 지금 먹어도 되지 열쇠 없으니까 무기 나쁘지 않는데? 언커먼 무기 중에 언커먼 근접무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와 와 위험했다 자 이벤트 가구요 이거 뭐죠? 나이스 럭 이러면 럭 2 럭 히트 찬스 20%고 그리고 옷 때문에 데미지 20% 증가 자 물이 팔구요 돈이 안된다 요거까지 그냥 팔자 오케이 요렇게 하고 아이템 그렇지 근접무기 좀 좋은게 떠야지 지금 맛이 너무 없어 마크를 부여하면 펄스윗 펄스윗을 얻는다 공속이랑 이속 증가 8초 요런것도 이제 다 개편한대요 굳이 왜 이런걸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마크 부여하면 공속이랑 이속 증가합니다 로 하면 또 간편한데 자 보스에게는 데미지 30% 증가하지만 보스가 아닌 적에게 데미지 30% 감소 이거는 좀 디버프가 있네 공속 30% 감소? 레어긴 한데 신발밖에 살게 없는데 폭탄 많으니까 2개 가구 돈이랑 상자 돈 오 파이어볼도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에픽 아이템 요것도 참을 수 없죠 에픽 아이템 가구요 돌진하는 애부터 죽이는게 낫겠지? 나이스 갓 스컬에도 요런 댓글보니까 스컬 얘기 나왔는데 제가 페글린에서 할게 없다고 하니까 스컬 하시는게 어때요 이러는데 예전에 스컬 했잖아요 스컬에도 요런 보스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레이어스 자면 한 명 죽으면 다른 한 명이 세지는 거고 아 근데 진짜 스컬 할까? 스컬도 재밌긴 한데 갓 깔끔하게 열리오 자 바디데미지 어? 키부스트가 뭐야? 키부스트 바디데미지가 키부스트를 부여한다? 공속 50% 증가? 이게 바디데미지가 뭔지 몰랐거든요 바디데미지가 뭐냐면 여호요 아니 이 게임은 무기 없이도 때릴 수 있더라고 나중에 진짜 무기 없이 깨기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하필 저런게 나왔네 때리는 막 트리거 마크 데미지 25%인가? 그냥 뭐 요런거라도 먹자 먹을게 이거밖에 없다 자 굿샵 갑니다 굿딜 있으니까 암어 1 부활? 부활할 때 체력 1 회복한다 암어 1이 그냥 무난히 어 괜찮은 것 같다 이러고 갑시다 이러고 주점가서 저주제거해서 구성향 쌓고 그러면 되겠다 자 고개 넣어주고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레벨업은 해야되니까 레벨업은 해야되니까 레어! 오! 나이스! 에픽 떴다 자 얘는 때리면 때리면 퓨리 스택을 쌓는다 퓨리 스택은 데미지 4% 증가? 최대 40% 어 나쁘지 않네 오 빨라 미밀 좋아요 좋은건가? 오 럭키 잉트 잘 뜬거 봐 개시하고 나이스 갓 아 야 이거는 얘는 먹는데 인트는 솔직히 필요없는데? 이거 돌아가나? 아 안되네 아 필요없는데 그냥 가자 왜냐면 지금 지금 크리가 안떠가지고 걔는 인트 증가 할거 같은데? 자 쎕니다 지금 크리 안뜨는거 맞지? 근데 이거 뭐 아 아 오히려 좋네 크리를 다시 쌓을 수 있구나 아 아예 안뜨는건 아니네? 자 스트라이킹 앤 바디 데미지 블런트 트라우마 얘는 뭐 요런 최대 데미지 증가 받는 데미지 아오 받는 최대 데미지 증가 버프 디버프를 부여한대요 그리고 쇼크웨이브를 발동시킨대요 스트라이킹 데미지랑 바디 데미지가 얘 스트라이킹 오 얘도 스트라이킹 어 스트라이킹으로 갈까? 햄버거 가구 아 요렇게 어 괜찮네 옵정래이 좋은데? 근접의 희망이다 돈 너무 많다 전설! 일단 안떠고 그냥 가구 열쇠 가구 열쇠 가구요 맥주 한번 가보고 맥주 하나 근데 지금 먹을 필요 없고 장갑이냐 열쇠냐 부적이냐 부적 스핑크스 아 어 뭐지? 아 아 아 이게 맞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갓 아무 일도 없었다 오 샌드? 오 샌드? 지금 뭔가 나쁘진 않습니다 대시후에 무적 0.25초 아 럭키 관련 그거네? 하아 하아 근데 바디가 난 이게 좋은데 데미지인가? 근접이 사거리가 짧으니까 데미지라도 붙었을 때 최대한 폭길 넣기 데미지인가로 가고 싶네요 자 축복 가구요 갓! 아 동료 데미지 만화 리젠 그래 매직 파인드 찾을 확률 10% 증가 와 고기 나이스 고기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밀리에 폰에 미밀? 갓 전설 을은 안 떴고 야구방방이랑 이런거 떴네 슬로우 공속 15% 감소 슬래싱 데미지 네 아 별로다 망치로 가야되겠는데 자 팔아주고 전설 뜨기 전까지 그냥 얘 계속 쓰자 상점도 가지고 먹을게 없네 여기서 주사 1위를 그렇지 고기는 언제나 오르니... 오르니... 아 아 오랜만에 무한상족지 가고 싶네요 삼겹살 안 먹은지도 꽤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주점 갑시다 자 여기서 뭐 할거냐면요 얘가 구싼... 싼나? 아 얜 아케인 릴로 한번 하고 저주제거 하고 이제 구성향 싸면 될거 같은데 얘 구성향 구질 단 5원으로 그리고 주사위도 사구요 주사위 나이스 저주제거 안나는데 디프트박스 과연 폭탄이랑 키랑 숫돌 릴로 릴로 한번만 더 저주제거 나와야되는데 나이스 나왔다 단 5원으로 5원의 행복 저주도 제거하고 구성향도 쌓고 이러면 퓨어 굿 좋아요 이러고 그냥 맥주나 가져가자 어 맥주좋아 어 맥주좋아 밀리웨폰 자아 도서관 골렘 책골렘 와 데미지 뭐야? 오오 위험했다 칼? 깔끔하게 펄리오 좀 아쉽죠 여기서 리룰 쳐볼까? 전설 제발 전설 이렇게 되는구나 에픽 두개 스컬완드는 아니고 이거밖에 없네 소음에머? 스트라이킹 데미지 라이트닝 첸 라이트닝까지 발사하네 오 나쁘지 않은데? 한번 써볼까? 화산 방 속도는 좀 느린데 자 방보산 리룰 잘 안보여요 잘 안보여요 와 근접이 근접이 요게 힘들어요 피하면서 다 해야돼 그냥 전에 쓰던게 나은것 같다 공속 공속보니까 몇개 남았지? 몇개 남았지? 하나 더 어 덱스도 올려줄까? 아 아 뭐야 바로 지나가는곳에 바로 저기 나와버리네 아 그리고 실수했다 모닥불에서 조정을 안했다 레벨업 해주고 근접무의 공속증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더블 데미지 주는 스택을 쌓는다? 최대 10번 어 어 오케이 요거 가자 먹을게 이거밖에 없네 피해복 한번 하고 아니 미쳤는데? 음식이 잘 떠가지고 데미지 센데? 아 밀리에폰인데 아 열쇠가 없네 리울 한번 더? 그렇지 어 뭐야 미쳤다 힘을 얼마나 쌓일것인가 하트 축복 아 고점 보려면 오른쪽인데 지금 피가 너무 없다 쫄린다 갓 어 이거 암호 한번 갑시다 아 열쇠가 없어가지고 왼쪽에 좋은거? 까비 자 신발 없었는데 잘됐다 파이어 드래곤 좀 빡센게 나왔네요 레드 드래곤 근접이라 때리러가기 힘든데? 나이스 그래 뭐 하기전에 죽이자 아 아 요게 힘들어 나이스 컷! 깔끔하게 열려요 이건 뭐죠? 액세서리인데 전투 동안 뭐 받는 데미지 이펙트랑 킬 이펙트 트리거 8초 매 8초마다 발동한다고? 텔 윈드랑 스위프트 지속시간이랑 효과 100%인가? 럭키트가 뜨면 스위프트 효과를 받는다 이속 25%인가? 어 이거 좋다 럭키트 잘 뜨니까 아아 나 신발이 있었네? 아 이러면 좀 별론데? 신발이 있었구나 나 회피 1증가 보스한테 데미지 10% 증가 요거지 회피 1증가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가자 이제 그냥 소울 아껴서 체력이나 늘립시다 폭탄은 많으니까 폭탄은 많으니까 라이스 컷 소울 아트 좋고 열쇠 챙깁니다 그렇지 고리 먹고 갓 햄버거랑 빅 상자? 빅상자에서 전설 뜨려나? 열쇠도 입겠다고 가볼까? 자 원걸리부터 죽이고 과연 와 잠깐만 이거 지금 먹을게요 아 에스 아 다 별론에 근접공격에 라이트니 추가 이거 제가 해봤는데 좀 그냥 꾸지더라구요 아머 아머 리페어 이게 그나마 낫다 주사위가 이제 남은게 없는데? 남은 주사위 뭐야 랜덤 트레이 아 요거는 소모품 가구 와 위험했다 갑자기 뭘 한 번에 날리네 소울아트 얻는다 스태미나 뭐 버프 나이스 컷 와 이게 맞아? 저 실드 까인거라 다행 오케이 롤리파 가자 자 레벨업 해주고요 럭키 히트는 항상 슈퍼 이펙티브랑 칩샷을 얻는다? 슈퍼 이펙티브는 약화 타입의 데미지다 딜 데미지 50% 증가? 예? 칩샷은 트리거 데미지 100% 증가 나쁘지 않은데 칩샷 데미지 증가는 항상 오르니까 자 오프엔드 가구요 우와 일부러 요거 왼쪽 카드 스택 싸 말 들으면서 아 그래? 상대 악당에서 악당 대사 치는거 일부러 기다려 아 잠깐만요 때리러 갈 수가 없어요 어디야? 근접이라 서럽다 도깨비불 뭐지? 나와 갓 어 냄새 쎈데? 전설 에픽 2개 뭔지 한번 볼까? 지능 20 증가? 이야 양손검 업그레이드 2개 오프엔드가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자 이거는 저주 데미지 관련이네 그 말은 그냥 필요없는건데 일단 뭐 그냥 비어 있으니까 체력을 뭐 올리지? 스테미나냐 체력이냐 체력? 흠 내 무빙을 신경써 볼까? 자 플라스크 나이스 컷 브로콜리 좋은데 아 오늘 전설무기 안 뜰수도 있겠는데 뜨는 판이면 지금쯤 말하기가 무섭게 나이스 럭이 높으면 이게 좋아 잠깐만 이거 뭐야? 럭키트 찬스 25% 증가? 자연 데미지네? 네로틱 데미지? SSS 아 이게 럭키가 그거네 인첸트네 럭키 인첸트 근데 나는 스트라이킹 데미지 쪽으로 가긴 해야되거든요? 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얜 네로틱 데미지라 와 잠깐 미쳤다 뭐야? 묠니르는 또 뭐야 스트라이킹 데미지 이거 토르가 쓰는거잖아 데미지 보스에게 30% 증가 헤드헌터 일단 멸리를 마음으로 멸리를 확정 다크데미지 오컬트? 얘도 뭐 라이트닝이랑 뭐 불데미지인데 아 멸리를 못참지 보스에게 데미지 증가까지 있는데 와 와 미쳤다 잠깐 강화까지 해버려 지금 2강화니까 스톨 쓰면 4강화까지 내거든요? 근데 그래 지금 쓰지 말고 대장관 한번 들리자 와 미쳤다 축복이냐 아이템 판매냐 아이템 솔직히 팔아봤자 뭐 돈 많아서 쓸 것도 없는데? 축복이나 얻읍시다 고점 올리자 와 미쳤다 내리쳐라 라이트닝 체인 아아 아 뭐야 맞았어? 방심하지 말자 크리 데미지 10% 증가? 크리 12%긴 해 그래 그냥 럭만 갈려 했는데 크리도 같이 올려보자 근데 이미 럭이 높아서 와 미쳤다 럭쯤 몇이지? 럭3 25% 럭 요거는 주점 가서 그렇지 솔직히 돈은 악기똥이긴 해요 많아봤자 최대치키 증가 요런거 지금 다 버리고 맥주 맥주를 들고 할까? 아 이건 좀 고민된다 맥주가 데미지 증가하거든요? 지금 스택 5스택까지 쌀 수 있는데 아 맥주 사자 아 맥주 사자 이거 다 버립니다 제 최대 데미지를 위해서 자 지금 맥주 사고 3개 사자고 이게 치키가 끝나면 버프가 사라져서 다음 룬에서 1개 읽는다 그냥 5개 들고 하자 와 진짜 데미지만을 위한 빌드네 자 여기서도 이제 무기 전설 무기 강화해주고 맥스 맥스거든요? 데미지 1168에서 2514 여기서 이것까지 써주면 레벨 4 1258에서 2708까지 증가 요 실드도 채워주고 자 열쇠 갑니다 와 미쳤는데? 와 이거지 동료가 없어 지금 동료도 가야돼 얘도 골렘이었나? 아케인 골렘 얘? 갓 와 와 뭐야 도파미지인가 전설! 오 라이트닝 데미지 라이트닝 데미지 최대 데미지 100%인가? 그냥 나 뭐 전 토르 되라고? 알았어 토르 할게 오 이런 일 소환하네 오 오 아까 근접 무기 쓰면 뭐 전기 데미지 5에서 200 준다 그거 세트는 안 갈게요 그거는 진짜 꾸져요 뭐 제가 괜히 버린게 아니라 써봤는데 많이 안 좋더라고 후방 가면 애들 피통이 높아서 티가 안 나더라고 개미지가 자 무기 무기 더 갈 필요 없고 20분 와 잠깐만 나이스 컷 다행이다 쉴드가 까여서 다행이다 자 이런거 그냥 바로바로 먹고 그냥 갑니다 미밀 갈 필요 없고 미밀 갈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음식만 레벨업 해야 되니까 1레벨 더 할 수 있다 맥주 갈 필요 없는데 근데 얘도 갈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주사위가 이제 다 써가지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네 상자 안 먹을게요 나이스 컷 얘는 오히려 잉트를 먹는구나 지금 스탯이 힘 33에 13 12 힌만 올리면 돼 네 두드려주고 저주 0이지 파워 20 증가? 아 아니야 지금 뭘 필요 없다 어차피 끝판왕은 12층이라 저거는 룸 10개 동안 지속인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 바디아머 밀리에 폰 바디아머 자 10층 보스 데스 갑니다 와 데미지 뭐야 스택 쌓고 자 좀 기다리고요 스택이 10 스택 되면은 다시 다시 와 데미지 와 나이스 컷 요거지 내리쳐라 자 4초마다 어 뭐 사이클 돌리는 것 같은데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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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긴 해요 그냥 가자 자 자 올라갑시다 쟤가 구성향이죠 천국 가자 와 근데 천국 보스 좀 힘들긴 한데 스택 증가 플러스 스택 증가 플러스 경험치까지 안보여요 헤헤 레벨업하고 자 여기서 맛있는거 먹어야 돼 네 적에게 쇼크 최대 스택 부여 그리고 전기 날리고 이거 세긴 한데 바디 데미지 블러디 너클 아 이거 진짜 주먹 빌드 할 수 있나 보다 잘마하면 아 근데 지금 스탯 힘 관련 나는 근데 이 첫번째 능력이 이해가 안된다 힘이랑 민첩이랑 지능으로 더이상 스탯을 얻을 수 없는데 뭐 하지만 뭐 용량이 초과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용량을 그냥 장비 용량을 늘리는건가? 더이상 스탯을 못 얻는 대신? 필요가 없는데? 일반공격 다섯번하면 다음공격 크리티컬 뭐 여거 여거밖에 먹을게 없다 얘는 지금 좀 아닌게 아 마나드레인? 아 근데 마나드레인 하자 아 근데 마나통이 두칸 밖에 없어서 럭키트 찬스 증가 어 세기네 확실히 마나드레인 있으니까 세긴 해 갓 장착 용량이 힘 많이 증가해서 솔직히 필요 없지 자 열쇠나 스피다 와 데미지 미쳤다 아니 천국에서 이정도 데미지 남은건 오랜만인데 어 야 술 데미지 100% 증가 아니 술효과 100% 증가? 파이어볼 2000에서 3500 세긴 한데 2000에서 3500 세긴 한데 어 버릴까? 술효과 100% 인가요? 그러면 얘가 데미지 하나당 10% 거든요 그러면 22배니까 한 개다 이게 합친 다음에 개별 적용인지 모르겠네 아니 이제 50 100 다 합치면 50%인데 이제 100% 되겠네 어 100%? 아 뭐가 쌀지 모르겠네 아 들고 갑니다 난 이게 맞는거 같애 그래서 불은 이제 필요없고 갓 자 소울 상점 바디 데미지인가 어 진짜 너클 빌드가 있나 보다 주먹 빌드가 이거 그거잖아 스타워즈 인첸트브요 다 다 다 다 필요없다 자 그냥 갑니다 스탯 증가 내리쳐라 키 얻을 필요 없잖아 근데 근데 키가 나을 것 같다 아 상자 굳이 뭐 가봤자 아 상자 날려나? 포션 좋아요 오히려 이제 좀 포션 이런게 좋은데 우와! 아 피할 수 없다 이건 뭐야 10개의 룸 동안 공속 증가? 허허허 재밌다 지금 오프핸드가 좀 별로니까 여기로 가고 바하뮤트였나 얘가 천국 가디언 얘 은근 빡셉니다 바람을 쓰는데 요런거 여기 밀거든요 밀거든요? 나이스 컷! 스택 쌓고 아 데미지 시원시원하네 이번에 진짜 시원한 빌드다 덱 쌓고 다시 갑니다 와 데미지 뭐야 한 번에 반피 어 정신없다 와라 나이스 컷 나이스 컷 하늘에 있는 어? 높으신 분들도 그냥 뭐 번개에 약하구만 결국 번개 한방 맞으면 다 가는거야 복료도 크리티컬 확률 얻는다 웨폰 크리티컬 확률이랑 똑같이 나 여기 12%가 써져있는데 여긴 0이나 써져있네? 아 맞네 크리티컬 히트 안 뜨는게 맞네 여거 먹으면 그냥 아예 안 뜨나보다 럭키참을 럭히트참을 들고 시작한다 6월 히트 럭키참? 아 럭키히트가 매혹을 건다고? 근데 지금 히어로 망톡 써야되고 아 먹을게 없다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씁시다 자 천국 잡으러 가볼까? 아 뽕맛 뽕맛 장난 없을거 같애 맥주 다 먹습니다 여기 들어간 다음에 12층 가고 소울 쓰고요 체력 가자 그래요 맥주 다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방 하나 더 가고 가자 바드컷 이 천사들 어? 술 다 먹습니다 최대 스택 데미지 100% 증가 우와 이거거든 크리티컬 히트 안 뜨는거 같으니까 레진 먹고 레진으로 또 버프 계속 보여 어 뭐에요? 갓 네이처 데미지 장비 뭐 좋은거 뚫려나? 지금 그냥 무난해 무난해 나쁘진 않아 스택 증가하자 2만 뜨는데요? 2만? 와 크리티컬 안 뜨잖아 먹을게 없다 아 네네 멈추고 보고 싶은데 상대 투사체 확인하느라 내가 지금 데미지를 제대로 못 본다 여러분들이 데미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데미지를 잘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나는 무빙을 신경써야돼서 19,200 이렇게 뜬거 같은데 갓 축복 가구 우와 순살이라 순살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확률 오브속도 아 다 필요없는데? 이걸 먹어도 크리티컬 확률 증가를 안한다는거 럭키히트 찬스 그 대신 저는 크릴을 버린 대신 럭키트로 갔기 때문에 자 럭키히트 찬스 얼마죠? 35% 37.5% 아 38%? 반올림 해주네? 논크리 데미지 10% 증가 이런게 이제 또 럭키히트가 먹어요 럭키히트에 럭키히트가 좋은데 갓 자 보스 까보자 레츠고드잇 내리쳐라 우와 와 데미지 뭐야 오오 아 패 갓 패턴 끝날 때까지 안죽네 자 스택 쌓구요 죽어라 데미지 미쳤다 하하하하 가자 와 와 아아 아아 맞으면서 때려 갓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요렇게 해서 오직 근접무기로 깨보기 클리어 한번 해봤습니다 아 데미지 뿅만 미쳤는데요 어떻게 운 좋게 전설무기 떠가지고 스킬셋도 나쁘지 않았고 럭키히트 쪽으로 갔는데 데미지 증가라 스탯은 럭키히트 확률 38%에 37, 13, 12 요정도 떴네요 스탯은 한 요정도고 와 아니 미쳤다 무기 데미지는 2832에서 6094 전기 데미지 36에서 6400 요정도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더미였습니다 재미있었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뭐 좀 새로운 빌드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주먹빌드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네 아 게임 재밌어 잘 만들었어 그럼 재미있었다 그럼 아 유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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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故 구맅